네, 원불교가 개교한 지 어느덧 10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는 또 여러 가지 이체로운 행사들 많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김명덕 회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라오스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라오스는 삼동의 국제 파트로 있는 삼동인터내셜 NGO 법인이 있습니다. 라오스에 한 3년 전부터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한 천여 명이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를 짓고 이번에 산골 아이들을 데려다가 산골은 교육 여건이 안 좋으니까 기숙사를 짓게 되십니다. 기숙사 부분하고 거기하고 다시 그 주정부하고 외모유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일로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참 라오스가 열악하죠? 열악했는데 참 좋습니다. 평화롭고 의외로 그렇게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원 불교가 개교 100년을 맞이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99번째 맞는 대각개교절 행사 치르셨다면서요? 저희에게는 좀 생경한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원불교가 탄생했으니까 대각개교 경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탄생했으니까 우리 개인들로 봐서도 생일 축하처럼 대각개교절을 아주 가장 경축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종사님께서 20년 동안 구도 끝에 대각을 하시고 원불교를 창시하신 날이 대각개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원불교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전교도의 공동생일로 저희들이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를 우리 회장님께서는 종교로 가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살에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한 40몇 년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주된 가르침은 어떤 건가요? 뭐 짧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한테 늘 마음에 남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3대 대산종법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괴성으로 전해주신 법문이 늘 저희 업무하고 관련돼서 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데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니까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 하신 법문이십니다. 그 내용은 모든 종교의 근본이나 목적은 하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종교나 민족을 뛰어넘어서 더불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늘 저희가 국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삽니다. 오늘 주된 이야기는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추진하는 세계 어린이 희망 프로젝트예요. 그 사업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다가 어린이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했는데 어린이들이 한참 씩씩하게 꿈 많게 자라야 할 그런 아이들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고침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자는 것이 이번에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던데요.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기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 100명의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수술을 시키자. 세 개. 특히 환자 아이들을 멀리서 들어오기는 어렵고 아시아 지역이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도 어렵게 사는. 사실 멀죠. 그래서 보통 비행기로 5시간 내에 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환자들은 오기가 어렵거든요. 정상인이 아니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혹은 올 수 없는 아이들은 현장에 놓고 치료하는 그런 희망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원불교, 사회복지회에 전 가족이 좀 멋있는 일을 한번 하자. 그동안 국제일도 많이 했지만.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 것은 원강대 의료원이 또 밑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주셨군요. 결정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강대 의료원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이런 것도 병원비도 들어가겠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체제를 하려면 체류비라든지 예산이 항상 발목을 잡는 데 좋은 행사를 하다 보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저희들은 여권을 내기가 쉽잖아요. 여권 발급부터 시작해서 비자, 또 아이들을 막 데려오는 게 아니라 기초 의료조사가 돼져야 됩니다. 그 나라의 적어도 인정할 만한 병원에서 기초 조사가 돼져서 그 포미 원강대 의료팀으로 와가지고 검증해서 이 아이는 우리가 수술할 수 있다. 그런 게 판명이 되지만 덜고 옵니다. 그게 이제 혼자 올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또 따라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왕복 티켓 비용, 말씀하신 대로 체제비, 또 아까 그 여권 비자, 뭐 또 이제 사후 관리 그런 비용 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불교에서 100년 성업회가 발족돼 있습니다. 원불교 100년 성업회에서 상당한 재원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고. 투자를 해 주셨군요. 주시고 또 원불교 사회복지 전 가족이 십시일반 다 우리가 모자 또 그런 행사도 갖고 모금 행사도 갖고 또 기업 쪽에서도 너무 뜻이 좋으니까 동참하시는 데 있고 항공사 측에서도 또 티켓 비용을 몇 프로 정도는 절감해 주겠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원광대 의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료비만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겠다 해서 이 일이 쉽게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자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뭐 수술을 받고 돌아간 아이도 있고요. 이미 지금 올 처음부터 수술이 진행이 됐죠?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라 나서 제일 1차로 미얀마 어린이 6세 아이가 국외 여기가 벌어져서. 구순계열인가. 구순계열. 그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참 거기서는 상상을 못했죠. 마을에서 잔치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가태료에다가 다 해서 여권 비자 발급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주 건강이 있는데. 아마 10일부터는 몽골, 연변, 이어서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서. 이게 조금 늦게 스타트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질병도 뭐 이렇게 국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대개 이제 흉부외과, 정형외과, 안외과, 치과, 이비누과. 그래서 이제 와서 몇 개월, 2차, 3차 이렇게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원대 병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이제 각국에 이렇게 전달돼서 환자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한 2주 내지 3주에 체류하면서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약을 잘 가져와서 그쪽에 가서 또 남은 부분을 치료할 수 있게. 돌아가서 치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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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어린이 희망 프로젝트 100 해서 원불교 개교 100주년에 맞춰서 100이라는 숫자를 이제 담았는데. 그건 상징적인데. 올 한 해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100명 맞추려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큰 이 프로젝트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원사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현재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에 그런 해외 환자들을 위한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 보면 해외복지사업 참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자랑을 좀 해 주신다며. 그렇게 국내에 아까 저희들이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에 복지법인이 15개가 협력이 돼서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개의 법인이 해외활동을 하고 있고 원불교 내에는 NGO 단체가 한 5개 정도 되십니다. 특히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중국 연변 조선조 독기를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조선조 아이들에 대한 장학 지원 또 노인들에 대한 양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원사협 내 가장 큰 법인 삼동회. 삼동회는 국제 파트를 하나 분리시켜서 삼동인터낸시어널이라는 그런 NGO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7년째 되고 있는데 삼동인터낸시어널은 지금 7개 국가를 해서 캄보디아, 연변, 미얀마, 네팔, 몽골, 라오스 이렇게 해서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 주로 교육사 학교를 지어주고 직업 학교를 지어주고 또 재활을 돕고 자기들 스스로 직업 재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에도 나와서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키워서 장학 혜택을 줘서 그 나라에 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중심 인물을 기원해서 하나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길 중에서도 대개 빈곤 문제, 질병 문제, 무지, 교육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는 상당히 여건이 좁습니다. 자연적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못 사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교육의 힘이 필요하군요. 교육이 잘 되지만 스스로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이 잘 되지만 어느 정도 질병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가장 이 교육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삼동해와 삼동인터네이션은 교육의 역점을 두고 지금 또한 7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50, 60년대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육에 힘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빛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참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저희들이 적군이 자원도 부족하고 분단 국가이고 땅은 적고 인구는 많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렇게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신뢰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통시에 이렇게 잘 발전시켰냐. 이거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 핵심에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교육입니다. 교육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갖고 있어요. 연구를 한다든가. 참 우리 밖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어려운 나라에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성장했을 때는 우호적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죠.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좋은 작업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네팔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쪽도 좀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팔에는 일찍이 저희들이 한 15년 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팔에는 3개 지역에 저희들이 있는데 우리 원사협 내에 삼동에, 삼동인터넷션은 두 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의 학교를 지어서 지금 한 230명 정도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가장 지진 피해가 많은 수도 카트만두. 카트만두의 새삼 교육센터라고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피해가 있는데 우리 새삼 교육센터는 건축을 좀 잘 해놨어요. 그나마 피해로부터 좀 안전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물탱크하고 담만 이렇게 넘어가지고 담밑에 있던 차량만 조금 파괴돼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교무님이 이미 파괴돼서 바로 지진 난 거의 이튿날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발바르게 그 지역 주민들 그런데 거기가 시골 약간 시내에서 조금 들어와 있지만 집들이 다 열악해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냥갓집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왕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피해가 심했는데 바로 지금 구호활동을 시작해서 또 원불교 본부하고 원사협에서 파견돼져가지고 이미 파견을 했나요? 이미 파견해서 두 명이 파견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여름쯤에만 의료봉사팀이 또 구성이 돼서 가고 이번 행사에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엔 생각을 안 했지만 100명 어린이 외에 네팔 돕기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이제 부스도 하나 설치하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우리 삼동인터내셔널 국제팀이 네팔 돕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콘서트를 해서 했는데 아마 이번 주도 한 3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그런 단체하고 콘서트 시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 100%를 주는 경우도 있고 50% 주는 경우도 해서 5월 29일 행사 때는 그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아울러서 가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피해가 우리 상상 이상이라고 하고요. 엄청나다고 하던데 우리의 좀 따뜻한 손길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언급하셨던 5월 29일 행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월 29일 행사는 이제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15개 법인이 조직되어가지고 매년 3년마다 대회를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춘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이제 전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나아갈 방향 정체성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금년엔 그 6번째인데 이것이 원기 100년하고 딱 맞아졌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기념 행사를 갔는데 이번 기념 행사는 우리가 서두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어린이 희망나름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된 이렇게 행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특별하게도 수혜를 받고 있는 그 나라 대사님들을 좀 같이 다 모신다고 대사님들하고 한 11개국 말씀하셨는데 그 대사님들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조금 큰 나라니까 어째실란가 모르겠고 대개 대사님들이 지금 참석하시고 거기 이제 외교관 스태프들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에서 아마 처음 대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아마 그런 행사가 아니냐 그리고 국제 행사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대사님들도 아이들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시고 퍼포먼스도 같이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특히 네팔 이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재앙을 같이 우리가 동참하자 해서 특히 네팔 부부는 그 전달식 지금까지 모금했던 전달식도 아울러서 갖는 아주 의미 있는 역대 행사보다 참 의미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역할을 나갈 예정입니다. 축하 공연 준비도 한창이고 볼만하다면서요. 축하 공연도 이번에 이제 주제가 참 돕는 거 나눔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연례 행사는 우리 원사의 가족들도 좀 유명한 가수들도 불러다가 좀 회포도 불고 그동안 노고도 불고 했는데 그런 걸 싹 없앴습니다. 대신 모든 행사를 재능 기부로 돌리자. 모든 행사가 일체 비용 없이 재능 기부로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이제 각 법인에서도 또 스스로 공연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지역의 유명인들도 같이 재능 기부로 하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외국 공연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라오스 학교에 또 얘기했지만 교육의 중심에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나라 전통 문화를 육성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구 개방이 되면서 그 나라 전통이 없어지면 이게 안 됐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이입시키면 그렇게 안 된다. 그 나라 전통 문화 하나의 정신인데 그나 정신을 잘 육성시키자 하는데 라오스 이제 학교가 3년 되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주고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그 민속 그걸 잘 살려냈어요. 이번에 그 학생들을 5명과 교사 1명, 6명이 이번에 이제 문화 교류, 교육 교류 차원에서 방문을 이때 맞춰서 오게 됩니다. 아마 그 학생들이 아마 몇 개 프로그램을 지금 맡게 되시고 외국의 외국 팀이 이제 3동 인테널 외국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악을 해주신 뮤직션입니다. 이 거기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멤버들이 또 재능 기부로 해서 한 프로를 이렇게 맡게 돼서 아마 또 흥미 있는 국제 공연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 묶어진 그런 공연이 아마 이루어져서 또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냐. 다 재능 기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5월 29일이고요. 장소하고 시간은? 장소는 원불교 반백년 기념간 제일 큰 장소죠. 10시 반부터 행사가 이루어지고 정심에는 우리 대사님들은 원강대 총장님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그쪽을 방문해서 정심을 드시고 원강대와 원강의료원이 협찬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대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농업국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참 이렇게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쪽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미 대사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동선을 좀 줄이고 그 기회는 다음으로 돌리자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의 기본 롤모델이 우리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어린이 희망 프로젝트 100명의 아이들 수술 성황리에 올 한 해까지 잘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족끼리 여러 가지 행사 많이 있을 텐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한국 오늘 소개했던 전통문화전당도 가보셔서 체험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placebo 뭐 Fi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